그래서 다음번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언니 따라 곡선까지 온 코스모스 같은 여자 김경순입니다 비나리를 부르겠습니다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오네 난 아혹시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아혹시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어떤 그대만으로 변해버렸어 우리 친구와 이 학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준네 생각하던 우리 친구와 우리 친구와 이 학습도 없이 아혹시 저 상황에 또 바람을 떠요 세상에 마음 다 있었나 아하 이 학습도 없이 우리 친구와 이 학습도 없이 계속 이끌어 이런 일이 난 계속 연예에 평행한 영 tough 세 musun 과수엄 우리 친구에게 incentelf